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의 박재웅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연립방정식에서 시간 좀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립방정식 말고요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연립방정식 보통 빈칸 채우기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학습하면 이게 또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드는지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목표는 빈칸 채우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빈칸이 등장했을 때 빈칸을 채우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게 괜찮아요 알아두시면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아마 이미 난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선 쉽게 시작해 볼게요 쉬운 것부터 자 손가락 10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4,4 있다고 할게요 4,4 4점 4점이 있습니다 이 8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총점 8점을 자 한쪽에서 1점을 준다면 그럼 반대편이 그 1점을 받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전히 8점이 되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4점 4점일 때와 3점 5점일 때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4점 4점일 때는 동점이었기 때문에 점수 간의 차이가 없고요 한 점을 주고 한 점을 받게 되면 둘은 2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3점 5점이니까 하나를 주면 반대편이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한쪽은 뺐고 다른 한쪽은 더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2점 차이가 나게 되죠 보통 이렇게 나눠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우린 이런 식에서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5x 더하기 몇 할까요? 7y 할게요 자 5x 더하기 7y는 블라블라 뭐 몇이라고 굳이 쓰는 거에도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 70 할까요? 70하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여기다가 x랑 y의 합은 12라는 것도 하나 붙일게요 좀 급조해 봤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x의 계수를 맞추거나 y의 계수를 맞춰서 이제 한 문자를 소거시키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5배를 한다고 할게요 x 더하기 y한테 12한테도 5배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7y에서 5y를 빼니까 2y가 될 거고요 2y가 될 거고요 그리고 70에서 60을 빼면 10이 될 거고요 그래서 y는 5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하고요 y가 5니까 x는 7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연립방정식에서 쓰던 방식이죠 이거를 약간 좀 생각을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접근 말고요 처음부터 우선 합이 11에 아 정해져 있네 정해져 있네요 이제 여기서 생각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x는 5가 붙는 거고 y는 7이 붙는 거니까 x쪽 숫자를 하나 늘리면 y쪽 숫자는 하나 줄어들 거고 그러게 되면 5가 하나 더 올라가고 7이 하나 빠지니까 사실상 몇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5가 늘고 7이 줄면 2가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전체적인 정리를 해보면 x랑 y의 수량을 조정할 때마다 숫자는 2씩 업앤다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y는 5, x는 7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게요 최초에 주어진 상태가 1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6, 6을 합시다 이건 암산이 돼요 6, 6을 넣으면 12가 될 거고 여기다가 6, 6을 넣어 볼 수 있겠죠 자 6, 6을 넣었습니다 70이 목표인데 실제로 여기다가 6을 넣고 6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5, 6에 30, 7, 6에 42, 72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어? 2만 낮아지면 되잖아 맞잖아요 2만 낮아지면 되잖아 그럼 어느 쪽 수량을 늘리면 되죠? 5쪽 수량을 늘리면 7쪽 수량이 떨어지니까 2가 다운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반반 정도 넣고 오케이 그러면 5쪽에 늘리겠다 그래서 여기 7하고 5하지 그럼 된 거예요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답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방정식이 자체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식을 이루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도 꽤 괜찮아 보이겠지만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요것은 이제 피셋 기출로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빈칸 채우기 이게 뭐 대기업 인적성이든 NCS형이든 뭐 아니면 정말 피셋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충분히 자료해석은 이런 빈칸 채우기가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띄고선 등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채우는데 사실 1분도 안 걸려요 우선은 어떻게 보고 가는 건지 얘기를 해 볼게요 천천히 이게 이렇습니다 화학경시대회 응시생 A부터 J까지의 성적 관련 자료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 조그만하게 좀 써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총 20문항으로 100점 만점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문항당 5점인가 이제 뭐 이런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답인 문항에 대해서는 각 5점의 득점 맞네요 5점 5답인 문항에 대해서는 각 2점의 감점이 있고 풀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득점과 감점이 없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중 이런 감점제도 있는 회사들 있죠 뭐 그런 회사들의 그런 시스템을 좀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풀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0점도 아니고 그냥 막 마이너스 점수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우선은 알겠죠? 자 5점 5점 있어요 5점 틀리면 2점 감점이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놔두면 0점이라고 했으니까 감점은 가만히 놔두는 거 없이 자 정답과 오답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정답은 5점 상승 그 다음에 오답은 2점 하락 그러면 채점을 했는데 어 나 이거 정답인 줄 알고 채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답이네 채점을 잘못했네 그럼 감점해야 되죠 5점 그러니까 5점 상승을 시켜놓은 거를 2점 감점으로 떨궈되니까 5점도 회수해야 되고 잘못 채점했으니까 2점도 하락시킬 겁니다 만약에 정답과 오답의 수량이 하나가 조정된다면 몇 점에 등락이 있는 거예요 7점이죠 그죠 5점 상승과 2점 하락이니까 그래서 아 맞는 개수를 틀린 개수로 바꾸면 몇 점 떨어진다 7점 떨어진다 만약에 맞는 맞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거기다가 마킹을 안 했더라 그러면은 5점만 빼겠죠 5점에 하락이 생기겠습니다 이 생각이요 상승 하락에 대한 생각으로 빈칸을 채우는 건데 지금 여기서 빈칸이 하나 있는 것부터 좀 공략하면 좋겠는데 빈칸이 하나 있는 게 없죠 보시면 그래서 이 위에서와의 관계로만 접근할 겁니다 우선 지금 여기 2랑 1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을 좀 접근해 볼까요 뭐 3이랑 0을 접근해도 되고요 2랑 1을 접근해도 되는데 모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를 접근해 볼까요 모든 상관없습니다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 3과 0부터 먼저 해보죠 여기를 토대로 이 위로 올라가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는 5단 문항수가 3개예요 그리고 풀지 않은 문항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얘랑 비교할 완전체는 여기요 B 정도? B 정도 볼게요 B 입장에서 5단 문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 늘었네요 풀지 않은 문항수는 유지가 됐네요 어? 5단만 늘었다고? 그럼 정답이 뭐 한 거죠? 줄은 거죠 정답이 줄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답이 늘고 밑에 채워야 돼요 5답이 하나 늘고 정답이 줄었습니다 몇 점 다운되죠? 7점 다운됩니다 여기서 7점 다운 시키면 돼요 몇 점이죠? 86점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5단 문항수가 줄었네요 그런데 풀지 않은 문항수가 늘었네요 5답은 빼기 2점 풀지 않으면 0점이에요 2점 상승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2점 올려서 88점 되겠죠 이 느낌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세울 때 꼭 정확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있는 것들이 지금 저기다 쓸 건데 이제 이걸 보고선 여기가 일단 17문항에는 차이 없잖아요 저 17문항을 아 정답 그러니까 17 곱하기 5 더하기 5단 문항은 2개니까 빼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0.21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점은 몇 점이야 이런 식으로 찾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구성은 계속 젤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 이거요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승 하락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기본 형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 중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응용연산에서 포유류랑 조류로 다리 개수 얘기하는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랑 개랑 강아지요 새랑 강아지랑 합쳐가지고 뭐 12마리 있습니다 근데 새랑 개랑 마리수 말고요 새랑 개의 다리수요 다리수를 합치니까 뭐 30개네요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막 던졌는데 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새랑 개랑 다리수를 합치니까 30개고요 마리수를 합치니까 12마리입니다 이거 몇 마리 몇 마리죠 이런 거요 이런 거 아니면은 입장료 문제요 어른의 입장료는 얼마 어린이의 입장료는 얼마 아니면은 임원의 입장료는 얼마 일반 고객의 입장료는 얼마 그래서 임원 몇 명과 고객 몇 명이 갔을 때 입장료는 얼마 이런 것들 다 어떤 두 개가 차이를 보여주는 거 있죠 이런 거 접근 방식은 처음에 주는 그 인원 있잖아요 그걸 한쪽에 다 몰아주고 시작을 해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새한테 12마리를 다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새한테 12마리 주면 다리는 몇 개가 되죠 24개가 되죠 24개가 됩니다 자 1차에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다리 개수의 합은 30개래요 자 새한테 12마리 줬을 때 24개가 되는데 다리 개수가 30개가 된다 자 개 마리수를 하나 올릴 때마다 다리는 몇 개씩 올라가요 2개씩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새는 다리 2개 개는 다리가 4개니까 새 마리수 줄이고 개 마리수 올리면 다리수 2개씩 올라갑니다 자 여기다가 줬을 때 24개예요 다리가 6개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마리수를 몇 마리 올려야 되죠 개 마리수를 3마리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새한테 12마리 줬다가 개한테 3마리 주면 되겠습니다 9마리 3마리 그러면 다리는 30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새 9마리 다리 2개씩 그 다음에 개는 다리가 4개씩 3마리 그러면 9,28,4,32 더하면 30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고 받기 이 느낌이죠 연립방정식은 완전체가 하나가 있으면 좋고요 완전체가 없을 때는 내가 완전체를 하나 그냥 싹 하나 줘놓고 시작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의 있는 것들 1분 내에 채우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 잠깐 멈춰두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타이머 재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채워보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겠군요 천천히 채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17개 17개 자 우선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내려올 때 오답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정답이 줄고 오답이 늘었기 때문에 7점 떨어진다 라고 했죠 제가 이거 기준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 기준으로 썼었나 봐요 79 이렇게 되겠죠 자 7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7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뭐가 올라갔다구요 풀지 않은 문항이 올라가면서 몇 점이 올랐다 2점 올랐다 81 제가 이거 잘못 채웠나 봐요 아까 전에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여기가 비었는데 점수가 나왔어요 이거 보고 알면 됩니다 어? 2점 떨어졌네 2점 떨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오답이 늘었다 하나가 그리고 풀지 않은 문항수가 하나가 줄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제 고민사항은 이거일 거예요 어? 1점 1점의 변화는 없고요 다른 데에서 와줘야 되는데 3점의 변화라는 게 있을까요? 3점의 변화? 이런 변화가 있는 포인트에서만 와주면 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정답과 오답을 조정해서 나오는 7점 구간이 보여지거나 정답과 풀지 않은 문항을 하는 5점 구간이 보여지거나 오답과 풀지 않은 문항을 하는 2점 구간 그러니까 7점, 5점, 2점의 변화 구간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 둘은 7점 구간이니까 정답과 오답을 서로 교환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마지막에 채워야 될 거고 그 전에 75로 접근할 수 있는 7점이 더 있거나 5점이 더 있거나 2점이 더 있는 이 곳에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되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이게 되게 별게 아닌 거죠 이 느낌들이 그래서 이런 구간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93점 93점은 좀 너무 멀리 갔고 여기 위에 뭐 78, 76, 75 이런 데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78에서 접근하는 게 좀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78에서 7점이니까 78에서 7점 떨어지면 71점이니까 뭐 한 겁니까? 정답 하나 줄이고요 오답 하나 늘린 거죠 여기 지금 정답이 16개니까 정답 하나 줄이고요 여기 오답이 하나였는데 오답이 두 개로 늘면 되겠죠 나머지 개수는 똑같이 가고요 이러면 어때요? 괜찮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78에서 7 아 또 또 위에다 치우세요 여기다 써야 돼요 그죠? 이렇게요 78에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서 7점 떨어지니까 15 그 다음에 여기 3 그리고 여기는 여기 3 그대로 유지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자 여기 4점이요 4점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한 번에 2점 차이를 보여주는 게 2개 올라간다 그러니까 풀지 않은 문항수가 2개 올라갔다 틀린 문항수를 2개 줄이고 풀지 않은 문항수를 2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이 합치면 6개니까 여기는 14개 채울 수 있겠죠 정말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좀 이해되죠? 자 여기 71에서 64로 갈 때는 7점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정답 하나 줄이고 오답 위에서 하나 더 늘려서 4개 해야겠죠 그럼 18개니까 여기는 2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 주셔야겠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7.5점 2점의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시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채워봤어요 자 연립방정 세우지 마시고 이거 그냥 칸 채우기 저기가 줄면 얘가 얼마큼 늘어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꼭 한 번 다 채워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안녕 안녕 에듀윈 sydra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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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